정부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와 관련해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배격은 시공기관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체코 정부가 신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지시간 19일 체코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의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가짜 뉴스이자 북익저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적자를 떠안는다는 의혹에 대해선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에서 구조원을 차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 자금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고 체코 측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